현숙님은 남자의 특성에 맞춰서 칭찬이 능숙한 것만 봤을 때 대한민국 대기업 부장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잘 다져진 전형적인 사회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잘 찾아서 칭찬하는 스킬이 딱 대한민국 커리어오먼으로서 갖춰야 하는 것을 쌓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죠. 물론 정숙님보다 현숙님이 더 계산된 여우 같다는 여론도 있지만요. 반면 옥수님은 나설 20기 모범생 출연자들을 압살할 만한 스펙과 경력이지만 아무래도 미국에 오래 계셨다 보니 대한민국 정서와 맞지 않아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옥수님이 갖춰야 할 스킬은 바로 XXX킬입니다. 옥수님은 첫인상 때도 빵표, 두번째 선택 때도 고독정식을 먹습니다. 만약 옥수님이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짝을 찾으러 오셨으면 대한민국 평균 남자들을 매료시키는 방법을 조금은 연구했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자기소개 때도 담담하게 본인을 소개하던 모습이 가장 인상적인데 말이죠. 외려 정숙님이 옥수님 앞에서 좋아하는 남자를 슬슬슬슬 삭삭삭 꼬시겠다는 강의를 시전하는데도 본인은 남자 꼬시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죠. 옥수님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갖고도 세상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여기 프로그램은 빌런이거나 남자와 애정전선이 없으면 통편집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상철님과 투탑으로 통편집 출연자이고 역대급 나설기수 통틀어 옥수님 캐릭터 중에 가장 존재감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의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이왕 나는솔로 20기에 나오기로 결정하셨으면 카메라가 있던 말던 정숙님이나 광수님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셔야 합니다. 그게 양자역학이든 UFO 외계인 얘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 스펙이 넘사벽이라 남자들이 다가오지 않으면 옥수님이 먼저 대화 신청해보고 좀 더 적극적인 대시라도 해보면 카메라에 옥수님도 많이 잡힐 것이고 그럼 대한민국은 물론이어 미국 거주하는 교포남자들도 옥수님을 매력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옥수님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한다면 한국에서 남자를 찾기보다는 본인급에 맞는 남자를 외국에서 찾으면 승산있겠네요. 똑같이 능력만 내비고 상대의 외모나건 모습보다는 옥수님의 능력과 내면을 중시하는 남자를 만나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정착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남자 후보들에게 미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여자를 선택하기란 애초부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설 캐스팅은 에러였습니다. 아마 미국에 사는 영철님과 잘되길 바라는 큰 그림으로 작가님들이 뽑으셨을 건데 어디 남녀간이 마음이라는 게 미국 거주라는 공통분모만으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옥수님이 김태임이 뭐라도 미국 거주하시는 분을 짝으로 선택하기에는 남성 출연자들에게 제외되었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각서라고? 옥수님이 그래도 진심으로 외국 남자가 아닌 한국 남자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딱 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첫째, 스타일링 조금만 바꾸셔도 넘사벽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도 요즘 해주는데 많아요. 무사람들은 옥수님의 광대뼈 때문에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결혼에 고리난 여성들은 이마에 필러넣고 일본달 계열귀신 같은 사람들만 결혼했겠죠. 얼굴 크고 광대뼈값 툭튀에도 결혼 잘하는 여성들 많습니다. 제 이론이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지피직이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나는 솔로에 출연하셨다면 최근 5회차에 방영된 나설만 다 보고 오셨더라도 어느 여자들이 뭘 표봤는지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보통 단아하시고 여성적이거나 성격이라도 남성 출연자 말에 리액션 좋고 애교 많은 분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외모를 단아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지금 본바탕에 칼대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이 충분히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만으로도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사전 인터뷰 때나 영상에서 나오는 옥수님이 입은 옷들은 죄다 미국에 거주하는 분 같습니다.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에게 안 통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도 소개팅이든 추후 나설사게든 이런 비슷한 기회가 생긴다면 염색한 거나 브릿지 다 푸시고 검정색 생머리로 길게 스트레이트 펌이라도 하고 오세요. 그럼 평타는 칩니다. 요즘 비싼 다이슨 안이더라도 스타일링 기계 이런 거 잘 나와요. 갈색 스타킹 빨간색 점퍼, 레이스, 시스루 같은 튀는 느낌의 옷도 되도록 입지 말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딱 봐도 외국물 많이 먹었다는 느낌 안 주게끔 충분히 스타일링으로 커버 쳐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즉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허당미 탑재. 그리고 셋째,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적절한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굳이 자기소개의 38개국 여행을 홀로 잘 다녀왔다는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과거를 소개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 정도만 언급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런 소개는 젊은 여대생들 앞에서 하면 멋진 언니 소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평생 배필 찾으러 온 곳이잖아요. 혹시 옛날 200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는 로맨스 영화가 있거든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보시면 브리짓 여주인공이 그래도 괜찮은 커리어오먼인데 서른 중반을 달려가는데도 변호사급 존잘남이 브리짓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30대 중반 여주인공이 허당미가 있어서죠. 공식석상에서 말실수도 연발하고 뭔가 남자 입장에서는 어리숙하거든요.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겨요. 옥수님 혼자서도 남자 없이 서른여덟 개국을 별 문제 없이 잘 다니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요? 저 여성분은 남자 없이도 잘 살아갈 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현재 옥수님은 뭔가 보호본능을 일으킬 만큼 사람이 빈틈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약간의 백치미만 탑재하면 충분한데 말이지요. 가뜩이나 스카이도 울고 갈 학력에 남들 못 들어가는 구글이라는 꾸미직장 다니시잖아요. 우리나라 남편들은 보통 가정에 들어가면 그래도 대접받고 싶은데 지금 여자가 더 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격적으로라도 보호해주고 싶을 만큼의 허당미나 애교라도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옥수님의 성격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 평균적인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다고 결정하셨으면 갖춰야 될 항목을 일반 논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랜덤 데이트에서 영철님이 옥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초회사에 있다 보니 데이팅 앱을 이용해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나다 보니 여자들이 여러 명의 남자들과 동시에 데이트를 하고 있어서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요. 그때 옥수님은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옥수님은 길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람 같은 거는 못 믿으시겠네요. 그때 영철님은 옥수님과 대화 끝난 뒤 인터뷰에서 옥수님과 대화하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 되는 기분 같다고 하잖아요. 옥수님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남초회사라면 여자가 많이 없으니 충분히 그런 어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만나셨으니 데이팅 앱은 지우셔도 돼요. 라고요. 옥수님 그거 아세요. 남자 회사가 자동차 분야거나 기계 조선업이거나 건설회사 또는 토목회사, 엔지니어링 이쪽 현장에 가면요. 여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치마만 두르고 회사의 젊은 여자만 지나가도 주위 남자들 여자 쳐다보다가 넘어져요. 그만큼 젊은 여성 자체가 많이 없는 동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영철님이 자연스럽게 여자들을 못 만나다 보니 그런 어플을 호기심에 깔고 만나볼 수도 있는 거죠. 옥수님이 본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서 똑부러지는 것도 좋은데 이럴 땐 외려 과하리만큼 잘하는 정숙림이 리액션을 본받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한국적인 단아한 패션과 호응하는 말투, 약간의 허당미, 이세가지만 탑재하면 본바탕이 결코 못난 분이 아니라서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만약 나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국 남자를 원한다주의라면 그런 사람을 미국에서 찾으시면 돼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단, 후보고는 작아질 겁니다. 제가 나손의 청자로서 자매분이 통째로 안타까워 몇 글자 자기 전에 끄적이고 갑니다. 이 채널은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색중 아무거나 한계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